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첫번째 선물이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구약이 끝났고 이제는 신약이에요 이게 신약 구약이 끝났고 그 다음에는 시약이 나오는거에요 신약이에요 이거 신약 신약은 예수님이 나오는 이야기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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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질문 hundreds... 이 나라가 There will be God's son. 2. 3 에이 2. 5이 2. 10 11 11 12 12 13 13 14 음 1번 참사했죠 참사 진짜로 애기 애기 진짜로 애기 태어났네요 שא었네 The Ents in Bethlehem were full, so God's Son was born in a stable, wrapped in cloths, and laid on a bed of hay. They named him Jesus.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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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검 보고 가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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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더 아 아 아 좀 놀라겠네요 아 아 아 좀 노래겠네요 진짜로 tomb WOODRUFF 그녀8 아 젠이 아 아 아 안좋아 우와! 입을 완전 신기해 입을 완전 신기하다 띠는건지 몰랐어요 정답 스피드로 다 한 번 해볼게요 정답 스피드로 다 한 번 해볼게요 한 번에 다 열어줬다 스피드로 하고 이거 다음 페이지 던져줍니다 어습도 못해서 한 개랑 안 돼 해주는 거 어떤 엉덩이 엉덩이 그럼 에프게임 그 모든 은혜 용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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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1. 2. 2. 3. 3. 4. 1. 진짜 큰 별 이 별 진짜 큰 별 스피를 다 읽었어 두들 수지 두들 수지 두들 수지 두들 수지 두들 수지 다녀와 함께 다른 네 예 예 오 예 오 오 오 오 둘 또는 보인 없네 반드시 크롬 오 예이 좋아 하나 더 맛있어 맛있다 히이이이허 히이이허 헤이허 헤이허 히이히 완전 시컵시컵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와 완전 재밌다 점점 든 액스 맞는 말이에요 점점 든 액스 와 성장수 예 어 이거 별 3개 다 맞았다 예 크크 와 정말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정말 재밌네요 오늘은 이만큼입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성형책에 읽었는데 어땠어?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눌러주세요 구독 구독도 많이 눌러주고 좋아요 좋아요 댓글도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딱 한번밖에 할 수 없어요 좀 아쉽네요 오늘 이만큼만 오늘은 성형책에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되나요?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이 빠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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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